안녕하세요. 보타닉 라이프입니다. 오늘은 시골에 왔다가 식용 사리버섯을 구경하게 되었는데요. 벌써 가을을 알리는 버섯이 많이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모양은 그렇게 맛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전문가의 말씀에 의하면 이 버섯이 독성이 적고 맛이 있다고 합니다. 바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나무와 닿아 있었던 부분은 버섯을 좀 닮았네요. 여러가지 색깔 사리버섯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 버섯이 제일 식용에 적합하다고 하니 맛있게 요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